네 학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학원부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학원은요. 이 학원도 총 20강으로 되어 있어요. 학원은 사실 근현대사인데요. 근현대사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 그리고 한강이 사실은 지역사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요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빈충제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전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근대랑 일제강점기가 좀 많네요. 그런데 현대사도 적지는 않아요. 결론, 비중이 비슷비슷해요. 어디를 한군데 빼내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처음으로 가보면 제21강인데요. 21강은 아 여기부터 시작이군요.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이라는 어린 임금의 아버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군 이하응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아주 재미있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제위기관인데요. 흥선대원군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임금 고종 때문에 결국 섭정을 해서 결국 10년간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요. 사실 실제 섭정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권력을 가진 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1863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80년대에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임오군란 때 잠깐 등장해요. 또 1893년에 제1차 가보개혁 때도 잠깐 등장해요. 그게 뭔 뜻이냐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대원군이 계속 집권했는데 80년대 또 90년대에 잠깐 잠깐 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너진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무너졌죠. 왜요? 세동치 때문에 세동치 순, 헌, 철 3대 기간 동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왕권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고종 대신 흥선대원군이 바로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서 한 것은, 젊은서 한 것은 이거예요. 비변사를 폐지했죠. 비변사가 뭐예요? 비변사는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죠. 16세기에.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조선은 의정부라는 회의가 원래 있어요. 지금의 정치적인 국회와 같은 그런 회의가 바로 의정부회의인데 중간에 의정부보다 더 세지는 회의가 중간에 생긴 거예요. 뭐예요?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가 중종 때, 중종 때, 산포외란을 계기로 임시회의기구로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났거든요. 을묘외변으로 호남의 곡창지역이 크게 한번 당한 그런 사건이 생겨요. 와,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비변사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됩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인준외란이 터지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비변사가 아주 강력한 정치기구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비변사는 나중에 결국 흥선대원군 때 없어지고 맙니다. 흥선대원군이 의정부를 달려내자. 비변사는 없어져라. 그러면서 의정부라는 정식기구가, 정식회의기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대원군이 바로 비변사를 폐지하네요. 그러면 비변사를 폐지하면 뭐가 살아나요? 그리고 의정부가 살아나요. 그런데요, 비변사가 정치기능도 하고 군사기능도 하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변사 하나가 사라지면 두 개가 살아나요. 두 개가 살아납니다.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정치기능은 의정부로 돌아갔고 의정부 부활. 또 상군부로 군사기능은 돌아갔대요. 상군부도 부활하죠. 하나가 폐지되면 의정부와 상군부가 부활합니다. 비변사 폐지 꼭 알아두세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법전도 만들었네요. 대전회통. 대전회통. 이 비슷한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시험에도 계속 그렇게 오답으로 헷갈리는 법전의 이름을 내고 있는데요. 대전. 어떤 대전이 생긴가요?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경국대전이라는 거 처음 생겼죠? 경국대전 언제 생겼어요? 이건 조선의 성종 때 생긴 그런 법전입니다. 근데 경국대전을 조금 더 보완하자. 그래서 경국대전에 속편이 만들어져요. 속편 좋아하는 왕이 누구예요? 영조. 그래서 경국대전에는 성종 때 만들어졌고 속대전은 영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전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대전을 합쳐서 합쳐서 통합해서 평천하고 싶은 거죠. 대전통편이 누구예요? 이거는 정조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전통편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동안 전체적인 통합법전이 없었어요. 근데 대전통편에는 큰 법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짜잘한 법들이 자꾸 생겼거든요. 이걸 모아야 되잖아.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대전회통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바로 흥선 대원군입니다. 모은다는 게 뭐예요? 모을 회자가 있어요. 한문을 아시면 좋은데. 그치? 모을 회자. 그래서 모아서 통합 편찬해요. 보세요. 통합만 하고 편찬하는 거랑 모아서 통합하는 거랑은 이게 더 뒤쪽이죠. 그쵸? 그래서 대전통편은 정조고 대전회통. 모아서 통합. 모아서 통합. 이거는 흥선 대원군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흥선 대원군. 히시 들어가니까 대전회통.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했어요. 비변사 폐지와 대전회통 편찬 두 가지 했습니다. 기억을 꼭 하세요. 이거 자주 나와요. 이제 대원군이 백성을 위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한 그런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저 사창제를 실시했대요. 사창제가 뭐게요? 환곡과 비슷한 거죠. 환곡은 봄에 곡식을 꿔주고 가을에 받는 건데 정부가 하는 거예요. 사창제는 봄에 곡식을 꿔주고 가을에 받는 데 이거를 시골의 양반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봄에 곡식을 꿔주는데 가을에 사람들이 잘 갚지 않는다. 정부가 환곡을 운영하는 게 계속 국가 조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니들끼리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사창제 해. 라고 해서 시골 양반들이 형촌 자치적으로 사창제를 실시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 호 단위로 바꾸어 양반에게도 군포를 행사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호포는 뭐냐면요. 사실은 군포거든요. 군포가 뭐예요? 현역군이 가지 않는 대신 군포라는 어떤 옷감을 내는 방식으로 군역을 이행하는 거. 그게 바로 군포예요. 그러니까 군포를 낸다는 건 다른 말로 군역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군역을 이행하는 또 다른 방식이 현역군인 대신 군포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하면 양반들이 그럼 우리 군대 가라는 겁니까? 나에게도 군역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분명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고 싶은데 군포라고 하면 양반들이 난리를 피우면 되니까 이름을 살짝 바꾼 거예요. 마을포, 동포, 집포, 호포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바로 호포자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여기 호자가요. 이게 뭐냐면 호가 집이라든지 집, 집호자예요. 너희 집은 이만큼 내 군포 아닙니까? 아, 아니야. 호퍼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호퍼라고 생각하고 낸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군포입니다. 이게 아주 나중에 양반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많이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호포제가 사류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좀 오바해서 얘기하면 호포제가 빠지는 흥선대원군 문제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흥선대원군이 여기 보니까 분부를 내려 양반 호는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살짝 비명한다는 게 떼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호포.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료는 자주 나오는 사료니까 꼭 알아두세요. 호포가 붙어 나오지 않는군요. 이렇게 떨어져서 호포 이렇게 나와도 흥선대원군 문제인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사창제 이런 게 답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밑에 왕실의 권위를 세우다. 사실은요.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게 경북궁이었어요. 경북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고 200년이 넘게 서울 한복판에서 아주 검게 글린 상태로 아주 흉물스럽게 쓰러져 있었거든요. 아니, 궁궐이 검게 불탄 상태로 200년이 지난 나라가 왕실의 권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북궁을 중권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경북궁 중권.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궁궐을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자제와 자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원납전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게 신하들에게 흥선대원군이 말한 거죠. 그래서 원하면 납부, 원하면 납부하세요, 돈을. 좋게 좋게 말할 때 납부하세요. 안 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 기부금인가요? 강제적이죠. 그래서 말은 원납전 예쁘게 말했지만 사실은 가만두지 않겠어. 원해, 원하라고 그러면서 경북궁 중권의 비용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발행한 돈이 바로 다음 장이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당백전은요. 상평통보 당백전 줄임말이에요. 상평통보가 만원짜리라면 상평통보 당백전은 명목상으로 백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평통보의 명목상 가치가 100배가 되는 아주 고의 갓배. 이게 바로 당백전이에요. 실제 가치는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명목상 가치가 100배가 되는 그런 당, 호대, 당백, 당백전. 상평통보의 100배 되는 돈을 발행을 한 거예요. 아니, 정부가 뭔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국지사업을 많이 하거나, 세금을 많이 걷거나 그런 식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행선대원권은 경북궁을 중권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은 거예요. 돈이 없다고 돈을 찍으면 되나? 아니, 지금 돈이 없다고 한국은행에 돈 좀 찍어!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돈이 그냥 많아져.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옆에 그림 보세요. 경북궁을 다 씻는데 당백전을 발행해서 그렇다네. 그런데 그 요인을 이렇게 말해요. 쌀값이 이렇게 오르다니. 이게 쌀값이 오르는 게 바로 경북궁 중권을 위해서 당백전 발행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쌀값이 올랐다. 물가 상승.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까지 초래화 가면서 경북궁을 중권한 거예요. 또 하나, 흥선대원군은 재정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물론 47개는 남기고 나머지는 철폐했어요. 수백 개를 철폐하고 46개를 남긴 거예요. 서원을 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싫어한 거예요? 서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토지는요. 세금을 안 냈어요. 서원에 소속된 것은 뭔가 면세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서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양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니까 서원 소속으로 토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원이라면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아예 서원을 철폐해요. 46개는 남기고 나머지는 철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양반들의 정신적 지주와 같았던 만동묘도 철폐해요. 이게 뭐냐면요.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거예요. 명나라? 명나라는 조선 전기에 이미 없어졌어요. 아주 옛날에 명나라가 있었어. 조선 후기에 중국은 청나라거든요. 여진족 오랑캐가 만든 나라가 청나라인데 거기를 무시하고 옛날에 그 명나라 황제를 아직까지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지난 거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만동묘도 철폐했어요. 이것도 양반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친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 기술 문장인데 친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 뭔 뜻 같아요? 친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간을 말하는데 친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뭔가 친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흥선대원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료가 나오면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친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이퀄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러면 대원군의 업적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양요가 나오는데요. 아직 흥선대원군 얘기가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병인양요, 심미양요. 아주 어려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양요가 뭐예요? 양요. 서양 세력의 소요. 서양 세력이 쳐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병인양요, 1866년, 심미양요, 1871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프랑스와 미국이 쳐들어왔어요. 시험은요, 뻔해요. 병인양요와 심미양요, 구부다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양요와 양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병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건데요. 병인양요는 원인이 이거예요. 여기 밑줄, 병인 박해입니다. 프랑스 신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천주교 교도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병인 박해가 1866년 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을부터 쳐들어왔는데 그 가을이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그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온 제독 프랑스 군대에 어떤 지휘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즈 제독이에요. 로즈, 로저스가 아니네. 로즈, 로즈 제독. S는 아니네, 로즈 제독. 장미가 아니다, 그치? 로즈 제독이에요. 로즈 제독이 쳐들어왔을 때 막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막았느냐? 바로 한성근 장군 있죠.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막았고 양운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저게 어디야? 아무튼 그래요. 네, 저기 다 강화도거든요. 강화도 쪽에서 막았대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주 온갖 방화, 겁탈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갈 때 그 프랑스의, 프랑스가 외규장각을 탈취합니다. 외규장각이 뭐냐면 옛날에 정조때 규장각이라는 걸 궁궐에 만들고 강화도에는 외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똑같은 책을 한부 더 강화도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얼마나 좋은 책이 많겠어요. 그거를 프랑스 군대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제 최근에 그것이 돌아오는 바람에 아주 시사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지금 외규장각 의계가 돌아왔다는 걸로 병인양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병인양료는 외규장각 의계 때문에 다시 현대 뉴스에서도 소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에 지금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고요. 양화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이 어디게요. 이게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한성군과 양원수 한성군 양원수가 막았대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갈 때 여기 강화도에는 외규장각 의계 등을 탈취해서 갔대요. 어제는 뭐냐. 어제는 나중에 이제 신미양료 때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한양 외규장각 이런 것들이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양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의 목적은요. 이 강화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가고 싶었거든요. 양화진 한번 왔다 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양화진에 침범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한 거예요. 양화진 한양에 있는 거예요. 결국 외규장각에 머물지 않고 외규장각 거쳐서 한양으로 가려고 했던 게 병인양료의 목적인 거예요. 어딜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외규장각 거쳐서 한양으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써보세요. 병인양료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외규장각 거쳐서 한양으로 가려고 했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병인양료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규장각 뭐예요? 외규장각 도서 즉 의괴등을 탈취했다. 이런 얘기고요. 한양 누구예요? 한성근 양원수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양원수 장군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한성근도 나올 수 있어요. 알아 두셔야 돼요. 한성근 양원수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프랑스 군대를 쫓아내고 있는 양원수 장군의 모습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끝에 로 누구 있어요? 로 로즈 제도 그죠? 외규장각 거쳐서 한양으로 이게 바로 병인양료입니다. 그 다음은 신미양료입니다. 누가 쳐들어온 것 같아요? 신미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물론 신미녀는 1871년을 말하는 거지만 미 자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왔다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쳐들어왔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제너럴 셔머노 바로 대둔강 쪽으로 평양 쪽으로 미국 상선이 들어온 건데요. 제너럴 셔머노의 선원들이 당시에 평양의 주민들과 뭔가 소통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평양의 주인공은 평양 감사는 박규수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박규수가 대둔강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은 박규수는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박규수가 누구예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아시죠?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가 대둔강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평양 감사 박규수가 헬로우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공과 산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박규수가 조선 정부에 물어봤어요. 제너럴 셔머노노를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죽이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박규수가 불화살을 쏘고 작은 배에다가 불을 붙여서 떠내려 보내고 그런 식으로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렸어요. 바로 화공으로 격퇴한 겁니다. 그렇게 가라앉혀 버린 거예요. 미국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것이 바로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때 미국 군대를 거닐고 온 제독의 이름은 로저스입니다. 와 좀 비슷하다. 그죠? 프랑스 군대 제독의 이름은 로즈 제독이었는데 미국 군대 제독의 이름은 로저스예요. 이 두 개는 헷갈리게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나오죠? 분명히 헷갈리게 나옵니다. 로즈와 로저스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이때 또 우리 장수 있죠? 우리나라의 장수 미국 군대를 막은 장수는 바로 어재연입니다. 어재연 근데 우리 시험회사는 어재연 뭔가 막았다 미국 군대를 막았다 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재연의 장수 깃발도 뺏기고 사실은 이 전쟁에서 죽기도 합니다. 이 두 번의 양류가 끝나고 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역시 서양놈들은 안 되겠군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이런 걸 세워요. 뭐예요? 척화비 척화비 뭐예요? 배척한다 화친을 서양과 화친을 맺는 거를 배척하는 비석을 종로 내거리를 비롯해서 전국에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서양 오랑캐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다 싸우자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래요. 주화 매국이라 이러면서 서양에 대한 아주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비석을 전국에 세운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신명료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료는 원인이 뭐라고요? 제너럴 체머노라고요. 제너럴 체머노가 불에 타서 가라앉았는데요. 다 죽었나요? 사실은 두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토마스 성교사와 중국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 사건을 다 알려버리는 바람에 결국 신명료가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헤엄쳐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헤엄쳐서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박규수 때문에 박규수 때문에 졌어. 박규수로 졌어. 네. 조금 바꿔서 해서요. 어제 박규수로 졌어. 어제 박규수 로저스 이게 바로 신명료입니다. 로저스를 로저스라고 바꿔서 읽어주세요. 어 뭐예요? 어 재현장관이고 제 너럴 체머노 사건이고 박규수가 화공으로 격퇴했고 로저스 제동입니다. 이렇게 읽는 이유 알겠죠? 로즈 하면 헷갈리니까 로저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제너럴 체머노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두 명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 외우려고 한 거고 실제 헤엄쳐서 중국 간 게 아니라 헤엄쳐서 대동강변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대동강변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도 결국 참수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병인양요 신명요 두 개를 보셨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계속해서 어이 조선 무역하자 무역하자 이렇게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바짝 오른 오페르트가 드디어 무덤을 도굴합니다. 하필 당시에 실권을 가지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생부 아버지의 묘를 도굴해요. 충남 예산에 있었는데요. 그 무덤을 도굴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바로 남양군이에요. 남양군의 묘가 충남 예산에 있었는데 당시에 예산을 뭐라고 적었냐면 덕산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사료에서 덕산묘지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소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이런 말도 살짝 있어요. 남양군 방 뒷말은 뭔지 모르겠는데 남양군 여기까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무덤을 훼손했다 도굴하려고 했다 걸린 사람이 바로 오페르트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이에요. 연도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양류와 양류 사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병양류와 심리양류 사이에 오페르트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양류와 양류 사이에 오페르트 인 거예요. 우리 다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순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재병 이렇게 이어져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류예요. 이 병재병 토마토 병재병 앞뒤가 똑같네 병재병이 바로 1866년에 있었던 모든 일이에요. 1866년 봄 여름 가을에 병재병 이렇게 있었어요. 병재병 무슨 사람 이름 같아요. 그죠?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병인양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몇 년 후에 심미양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섞여 있죠. 이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오페르트 있는 거죠. 오페르트 그리고 심미양류가 끝나고 나서 척화비 건립이 있는 거예요. 이 심미양류와 척화비 건립은 같은 해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해요. 순서가 양류가 다 끝나고 나면 척화비 건립 이렇게 된 거예요. 병재병 사람 이름 같이 외우세요. 병재병 병재병이라는 사람이 온대요. 근데 온다고 말만 하고 안 와 온 척만 해 오신 척 한 거죠. 병재병 오신 척 한 거예요. 병재병 오신 척 해봐요. 병재병 오신 척 이게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시점이 진짜 많이 나요. 병재병 오신 척 기억하세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문제 3번으로 가보세요. 3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친아버지인 흥선군을 높여서 대원군으로 삼아 고종이 지기하고 나서 아버지가 흥선 대원군이 됐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1863년에 이릅니다. 연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원군이 약 몇 년 동안 재위였다고요. 뭐 재위라는 표현보다는 집권했어요. 한 10년 했죠. 사실은요. 대원군 물러나시오. 이렇게 상소물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최익현이 물러나라는 상소를 써서 결국 최익현의 상소를 보고 대원군도 물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분노하여 양주직곡으로 물러나자. 대원군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이거는 1873년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가나사이식이 뭔 뜻이에요? 결국 흥선 대원군 집권기란 뜻이에요.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 대원군이 한 일을 골라라 그런 얘기네요. 대원군이 한 일이 뭐죠? 답이 뭘까요? 답이 비변사 폐지 뭐 답이 될 수 있겠고 사창제 실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고 대전회통도 답이 될 수 있겠고 경복궁 중건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겠고 뭐 여러가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볼까요? 답은 보니까 1번이네요. 그죠? 사창제 양반들에게 시골 양반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봄에 곡식 꺼주고 가을에 받으세요. 황국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흥선 대원군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4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게 뭔 사건이죠? 프랑스 주교 2명 및 선교사 9명과 조선의 많은 천주의구 신자가 처형되었대요. 병인박혜네요. 그죠? 이게 바로 병인박혜예요. 병인박혜가 원인이 되어서 그해 가을에 병인 양류가 일어났어요.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병재병 오신척 병인박혜 때문에 병인 양류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너럴 천문으로 가 있고 오페르트 신명료 척하비 이렇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병인박혜 어디로 갈까요? 고종이 지기하고 나서 병재병 오 신 척 이렇게 돼요. 병재병 오 신 척 그러니까 병재병이 다 일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인박혜가 문제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외워야 되겠다. 그렇죠? 병재병 오신척을 꼭 외우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6번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서양오랑캐가 광성진을 치범했대요. 어제연이 나왔어요. 어제 박교수 로저스 아 신명욕은요. 병재병 오신척 외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병재병 오신 병재병 여기 재병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오 신척 신명욕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오 신척이니까. 그죠? 오 신척 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예요. 그러니까 1963년에 고종이 지휘했다고 나오고 73년에 고종이 친정을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고종이 친정을 선포했다는 게 바로 직접 정치하겠다. 다른 말로 흥선대원권이 물러난다. 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고종 지휘 고종 친정 선포 이것이 바로 이 3번 문제에 가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가가 바로 고종이 지휘한 것이고 나가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